지금 정확하게 라이센스 L2에 지금 투투를 못 깨고 있는 지가 한 얼마나 됐죠? 한 달... 한 달 정도는 됐어요. 인간 삶이 됐어. 14시간 30분. 15시간 30분. 그나저나 얘들아 저기 회장님 라이센스 시작해도 되나? 회장님 일단은 디스코드 들어와 보세요. 지금부터 일단 회장님 라이센스 시작하겠습니다. L2 모빌을 못 깨셨다고 하는데 회장님 캠 있습니까? 오랜만에 얼굴이 보고 싶네요. 캠 없습니까? 캠시바이 캠 없어요? 캠 있으면 재밌겠는데. 마이크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. 아아아 한 번만 해주세요. 네 됐습니다. 회장님의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회장님 화면이에요. 일단 회장님! 먼저 한번 달려보십시오.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. 회장님 방식대로 한번 달려보세요. 보겠습니다. 오우 컷팅도 하고. 오우 잘 알았는데? 잠깐만. 회장님 다시 한번만 해주세요. 역시 내 제작. 다 하면 안 끊기잖아 이제. 그치? 그치? 화면 끊기는 것 때문에 붙였어 일단. 화면 안 끊기지 얘들아 이제? 네. 개꿀? 오케이 오케이. 문제점 알았어. 일단 쭉 달려보세요. 네. 네. 와 잘 왔는데? 자 회장님. 자 이제 제가 빌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컷팅 하나. 두 개를 여기까지 모으세요. 오케이? 그리고 부스터. 부스터. 여기서. 그리고 채우면서 부스터. 여기서. 부스터는. 슛. 그리고 떨어져서. 드립하면서 부스터. 드립. 찰나갈 때 부스터. 자 걸어가. 드립. 드립하면서 부스터. 드립. 부스터. 나머지 이제. 두 개 다 있는 거. 다 쑤시면 돼요. 하고. 이제 또. 똑같이. 하나. 둘. 걸어가. 그냥 걸어가. 걸어가. 부스터. 하나. 하나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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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. 자 일단 가볼게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아 너무 왼쪽 같다. 중앙으로 가세요. 중앙으로. 스타트. 그래서 어 그렇지. 다시. 잠깐만요. 타임. 요렇게 하겠습니다. 변경. 처음에. 컷팅 두 번 하고. 여기서. 숏. 풀. 그리고. 숏. 풀. 컷팅. 이렇게 해서 두 개 채우겠습니다. 자 해보세요. 일단 여기서 컷팅하고. 자. 내정지 왔죠. 다시 늦었죠. 컷팅. 컷팅. 숏. 풀. 여기서 이제. 아 근데. 푸서 왜 안 써요. 다시 다시 다시. 컷팅 두 번. 한 번. 두 번. 푸서 쓰면서 숏. 숏. 아니 숏. 다시. 됐어. 숏. 풀. 아이 부서 쓰면 안 되는데. 자 잠깐. 거기 ESC 눌러봐요. 부서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. 회장님 잘 보세요. 컷팅. 컷팅. 부서. 드립하고. 숏게이지 남죠. 이거를 숏. 풀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채워요. 차면 부서. 드립. 드립. 이렇게 가야돼요. 앞에 쭉 가서. 컷팅. 아. 정보형 감직 구간에서. 그 점프. 부서 쓰면서 점프 드립이 안 돼가지고. 아 그 라인 알려드릴게요. 자 갑니다. 고. 자 드립하고. 거기 잠깐만요. 타임. 부서. 자 요기서. 바깥에서 인코스로 이렇게. 드립. 이렇게. 드립. 드립하면서 부서. 컷팅. 아아아아아아!!" wam 왜그 부스트 під Losu 왔만 영색이 회장인데 잘되지 70% 미안한데 가르칠 테는 그런거 없다 원래 나는 호랑이다 호랑이 선생이다 자 요기서 영어 아웃카스타여 인코스를 좀 타주세요 인코스 드립 인코스 드립 인코스 요기 인코스로 드립 신부 부스터 됐스 빠진 부스터 드립 소풀 커팅 그러지 베타 50명인데 베타 빨라지고 있죠 베타 역대급 베타 나왔습니다 한진리씨 라임이 인코스를 잘 타거든요 드립할 때도 인코스로 잘 타요 김태칸은 드립을 타면 한 요정도 그림 타거든요 김태칸은 인코스를 타면 한 요정도 인코스를 타요 저는 근데 한진리씨한테는 이 정도까지 바라지 않고 한진리씨 지금 라인은 한 요정도 너무 바깥이에요 오케이 한 요정도 중간만 중간만 타주세요 한 요정도 요정도 지금 이 라인 파팅 걸어가 여기 딱 여기는 부서 딱 쓰는 타임이 어디냐면 여기 그림자 있죠 그림자 그림자 살짝 끝나죠 여기 네네네 여기 그림자 끝납니다 여기 맞죠 여기 그림자 끝나는 부분 있죠 네 여기서부터 부서 쓰세요 일렛 딱 들고나서 부서 하나 있잖아 맞지 어 네 그러면 여기 딱 그늘진 곳 지나면 딱 부서 그립 그립 숏 풀 오케이 갑시다 왼쪽 벽 보면서 그렇지 어이 좋았어요 방금 그렇지 좋았어 숨부 보면서 그렇지 방금도 좀 나쁘지 않았어요 아이고 다시 아이고 다시 아이고 다시 아이고 부서 좋아 좋았어 진짜 꼬미사 쯧 부서 좋았어 계속 부서 계속 부서 왼쪽 보면서 왼쪽 보면서 와 많이 왔다 인정? 와 이거 진짜 많이 왔다 뭐야 회장님 어디 갔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오 робix 아니 그 그만들 왔어 이정 inc